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위니아 에이드의 수요예측 결과를 미리 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결과인 것 같아요. 우선 경쟁률은 955대 1이 남았거든요. 기관 총 1225곳이 참여했고요. 보시면 기타 기관의 참여건수가 697건입니다. 앞에서 범한 퓨얼셀과 레이저셀의 기타 참여건수가 확연히 낮아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4월에 제출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 올해 진행됐던 다른 공모주들하고 그냥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참 애매해요.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하지만 1000대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평균인 1200대 1 정도에도 못 미치고요. 하지만 또 500대 1은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매면받은 공모주도 아니라서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가격 분포표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14200원에서 16200원이었습니다. 밴드 상단인 162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 88.76%나 됐어요. 그래도 참여기관의 대부분이 밴드 상단 이상을 적어냈다는 소리인데 또 보면 16200원 초과 비율은 8.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딱 16200원 정도면 적당하다. 근데 이 수준을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기관들이 대부분 판단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공모가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수량 기준으로 9.78% 정도의 분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딱 신청가격 분포를 보면 레이저셀과 위니아에이드에 대한 기관의 평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셀의 미래 가치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위니아에이드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 성장 가능성에는 점수를 많이 못 주겠다. 그래서 현재 수익을 기반으로 계산한 공모가 딱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추가 상승 여력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단 분포도 10% 정도가 있고 초과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공모가를 밴드 상단보다는 조금 낮춰서 결정을 해줬다면 저는 확 메리트를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상단에 얄짤없이 맞춰버려서 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면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1.06%고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1.39%입니다. 위니아에이드의 결과와 비교해서 봤을 때 레이저셀의 12.44%는 굉장히 높게 느껴지네요. 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점수를 크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약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모 개요 변경된 부분 다시 체크하고 가시죠.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16,200원에 확정이 되면서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 수량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장 예정 주식 총수도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총 공모 규모는 약 869억 원, 시가총액은 약 2,494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 일정은 레이저셀과 동일하고요. 다행인 부분은 아직 예정이기는 하지만 상장 예정일이 두 종목 겹치지 않습니다. 레이저셀과 보로노이는 6월 24일, 위니아에이드는 6월 23일로 알려져 있어요. 청약은 신한금융투자에서 가능하고요. 넘어가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 볼게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 33.30%가 상장일에 바로 매각 가능한 물량입니다. 금액으로 약 830억 원 정도가 되는 비교적 무거운 종목에 속해요. 다행인 건 기존 주주의 비율이 0.18%로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낮으면서 유통시총 규모도 작다면 청담 글로벌이나 공구음원 같은 어떤 알 수 없는 세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유통시총이 830억 원이나 되는 종목에 세력이 들러붙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경쟁률이 참 애매하고요. 가격 분포표도 애매합니다.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꽤 높기는 한데 상단 초과 비율은 8% 때밖에 안 되고요. 하단과 하단 미만 쪽에도 10% 정도가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 가격 분포표만 딱 봤을 때 공모가가 적정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위로 큰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기관들의 평가는 그랬어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39%로 매우 의미한 없음에 가까운 수준이었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30%대지만 공모 물량이 꽤 많아서 유통시총은 830억 원 무거운 수준이 됐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 낮은 건 다행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위 예측이 괜찮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런 경우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를 찾기도 힘든 데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대 수익률을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주가를 한번 계산해보고 먹을 게 과연 있을지 제 기준에서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위 예측 결과가 이렇게 애매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위니아이드가 관계사와 고객사의 유통, 물류, 서비스 사업을 뒷받침하면서 나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실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기업으로서 향후 성장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들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나마 공모가 산정은 비교적 무난하다라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가격 분포표에서 그래도 공모가 상단 쪽에 대부분 위치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높은 가치를 주기는 애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셀 대 위니아에이드 제가 조목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지는 않아도 비교해서 쭉 보시면 유통가능 비율과 기존 주주 비율을 제외하고는 레이저셀이 훨씬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두 종목의 공모가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금은 주당 수익금은 레이저셀을 더 높이 잡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럼 위니아에이드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예상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위니아에이드가 레이저셀 대비 나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나마 현 시점에서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요거를 들 수 있겠죠. 202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를 계산하면 10.02배가 나오고요.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 무난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2년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직접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보죠. 흥극중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22년 예상 순이익 312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비교기업들의 평균 PER 12.41배를 곱해서 평가시총은 약 3,872억 원이 나왔고요. 적용 주식초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25,139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25,139원이면 공모가 대비 플러스 55% 정도예요. 여기서 문제는 22년 예상 순이익이 과연 달성 가능할 것이냐라는 건데 요거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참고해서 계산해볼 수밖에요. 아무튼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공모가 대비 그래도 수익을 낼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상장일이 레이저셀과 겹쳤다면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주가까지는 못 오를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아무래도 수급은 레이저셀 쪽으로 쏠릴 테니까요. 그런데 상장 예정일이 우선 지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약간의 수익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30% 정도?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하고 예상 경쟁률 계산해보고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투의 배정 물량 많습니다. 134만 1522주. 그래서 균등 물량은 67만 761주가 되겠고요. 청약 건수 좀 잘 들어와서 한 20만 건 정도가 잡힌다고 하면 균등에서만 3, 4주를 챙길 수가 있겠네요. 청약 한도는 매우 넉넉합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 온라인 청약 시 모두 200% 등급에 해당하거든요. 8만 8천 주. 증거금으로 7억 1,28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는 최소 청약 수량인데요. 100주거든요. 이런 건 또 처음이네요. 균등만 참여를 하려고 해도 81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막 전체적인 경쟁률에 아주 큰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 소소하게 청약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상 증거금은 잘 모르겠어요. 레이저셀 대비해서 인기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은데 청약 한도가 꽤 높은 데다가 저처럼 레이저셀의 한도가 낮은 분들은 남는 금액을 위니아에이드에 또 추가 청약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우선 4,5조 정도 잡아봤습니다. 각각의 비례 경쟁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이 되겠고요. 약 900대 1로 잡으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약 7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아주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청약일에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제가 레이저셀은 비례 경쟁률 3,600대 1로 위니아에이드는 900대 1로 가정을 하고 각각의 경우 예상 기대 수익금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우선 레이저셀 온라인 등급 한도인 8천만 원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일체 토스 이자는 약 8,294원이 되겠고요. 레이저셀에 청약을 한다면 만주 청약 가능하잖아요. 균등은 빵주 확률이 꽤 높을 것 같고 비례는 3주 정도가 예상이 돼서 총 3주에 대한 배정 금액은 4만 8천 원 되겠습니다. 위니아에이드는 9,500주 청약 가능한데요. 균등은 3주 정도 비례는 경쟁률 900대 1 가정시 10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3주가 되겠고요. 배정 금액은 21만 600원 되겠습니다. 레이저셀의 기대 수익률은 저는 80%로 잡았고 위니아에이드는 20%로 잡았습니다. 이때 레이저셀의 기대 수익은 3만 8천 4백 원 위니아에이드는 4만 2천 120원이 됩니다. 만약 경쟁률 차이가 이렇게나 크게 벌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위니아에이드에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약 2일의 경쟁률 추이와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죠. 청약 2일 차이의 경쟁률부터 비교하시고요. 각자 처한 상황도 다 다를 테니까 누구는 우대 등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저처럼 삼성증권 온라인 등급일 수도 있고 또 쓸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다 다를 테고요. 기대 수익률도 다를 테니까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니아에이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보로노이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맛나게 드시고요.